유럽에 계신 목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독교회가 전세계 빛이 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목사님들 하신 역가들이 굉장히 큰데 최근에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단이 달라 서로 교류 없는지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2013년부터 미국 뉴욕에서 CLF라는 그리스도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은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약 5만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고 했는데 여러 해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교류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미국에서 그 다음에 홍콩에서 했고 아프리카에도 했고 한국에도 여러 나라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유럽에서 CLF 행사를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에 참 말하는 서로 의논을 나누고 또 문제점을 나누면서 좋은 교류를 가져서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회가 더 복되고 목회자 자질을 높이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2017년 3월 달 뉴욕에서 시작된 이래로 지금 수없이 많은 거 행사를 할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열광하고 기뻐하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멕시코에 가서 약 700명의 목사님 모인 가운데서 한 며칠 동안 서로 CLF 행사를 가졌는데 그럼 너무너무 기뻐했고 우리가 하는 데마다 저런 다른 교단의 하나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면에서 모두 기뻐하고 있는데 유럽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더 마음을 교류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가정의 사역에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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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